아 이거 피곤하죠 이거. 중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중계할 때 저희 애로사항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선수들의 이름이 어려운 경우 잘 안 외워질 때가 있어요. 핀란드에 안티니에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자 니에미를 잡았습니다. 니에미 슛! 아 니에미 안 들어가죠. 네네. 아 니에미. 안티니에미. 멜힐리. 야 안티니에미. 그리고 터키 선수 중에 구라이브라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수 이름이니까. 여기 터키 있어요?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터키 선수 중에 구라이브라리. 이 선수가 잡지 않기를 너무 마음에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을 잘못했다가는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제가 방송 중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최이시에서 뛰었던 선수가 있어요. 지안 프랑코 졸라. 네 프랑코 졸라. 아 이 선수는 뭐. 대단한 선수죠. 네네. 굉장히 좋은 공격수였는데 준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자 졸라 잡았습니다. 아 졸라 오른쪽으로 패스. 다시 한 번 리턴 패스. 졸라 슛! 아 졸라 안 좋아져. 아 졸라. 졸라. 졸라 선수 있습니다. 졸라 졸라. 졸라. 뭐 이런 식으로 졸라 좀 어렵고. 그리고 또 어려웠던 선수 중에 세네갈 선수 있습니다. 세네갈의 이브라이마 섹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세네갈의 이브라이마 섹. 아 섹 잡았습니다. 자 섹 오른쪽으로 패스. 뭐 이런 거. 너무 급했죠? 네네네. 그리고. 아 슈팅 타임이 너무 급했다고요. 슈팅 타임이. 뭐야 할 수 있잖아. 아니 섹 선수 타임이 너무 급했어요. 섹 선수가. 슈팅 선수가. 너무 선급했어. 급했죠? 너무 선급했어요. 이거. 잘 달려야죠. 이게. 이게 공간 직통 잘해야 되거든요. 보네두우에 맞아요. 아 이런 선수들의 이름 때문에 제가 보네두우에 맞습니다. 아 예. 그리고. 여기 올라온 선수 중에 뭐 일본 선수 중에 최근에 시바사키. 시바사키. 아 시바사키 슛. 아깝습니다. 시바사키. 이거 어떻게 중계를 해. 시바사키 그걸 못 누네요. 그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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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는 후배 중에 이거 실제 중계였다가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네 명만 뽑아가지고 네. 중계를 한번 해드릴까요? 누구누구 이름 들어가서 중계를 해드리면 좋을까요? 지금 뭐 안티니에미 구라이브랄 그리고 지안프랑코 졸라 그리고 시바사키 아 시바사키 많이 나오네요. 이거 소통제네. 졸라 선수. 지안프랑코 졸라 시바사키 선수. 이게 일본 선수인데 말이죠. 그니까 저희의 고충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아니 이름이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름이 그런 걸 어떻게 해. 내가 졸라구나. 브라이브랄도 한번 하고요. 뭐. 다 써 다 써. 그래 그래. 단체전 해 그냥. 단체.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닭싸움으로. 아 그러자. 닭싸움 합시다 닭싸움. 자 이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어려운 이름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만약에 경기를 한다면 중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닭싸움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어. 두 팀이 지금 결승전에 올라왔는데요. 네 네. 선수를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이 선수는 굉장히 특기가 골을 잘라요. 네. 시바사키 선수라고. 시바사키. 네. 괜찮죠. 그렇습니다. 아 시바사키의 오늘 화약들 좀 기를 해보고 말이죠. 네 그리고 졸라 선수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치아프랑크 졸라 선수는 오바랩이 좋아요. 오바랩. 졸라 오바랩이 좋아요. 아. 오바랩이 좋다고요. 네 네. 아니 졸라 오바랩이 좋아요. 네 네. 아 졸라 뛰는 선수죠. 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맞춰 싸우는 선수다. 부라이부랄 선수가 오늘 출전을 하는군요. 예. 아 대단하다. 아 좋아하시는데 오히려. 야 반응이 나쁘잖아. 나쁘잖아. 적절하다. 좋아. 그럼 마지막으로. 이브라이마 섹 선수는 플레이가 아름답습니다. 네 아름다워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닭싸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졸라 선수와 시바사키. 그리고 부랄 선수와 섹 선수의. 자 닭싸움 대결을 여러분께 중계 방송을 했죠. 자 닭싸움 준비. 자 두 명 다 떨어지는 선수들이. 이제 지는 팀이 되겠고. 자 닭싸움. 닭싸움 시작. 자 시작됐습니다. 아 졸라X가 뒤로 피하네요. 졸라X가 졸라X 피해요. 아다고. 뒤로 붙이고 있는데. 자. 아 뒤로 피하네요 자 안쪽으로 자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으로 아 위험합니다 자 시바사키 시바사키가 자 안쪽으로 자 빈을 붙이고 있는데 들이대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 그라이블럭 아 이거 뭔가요 봐봐 야 시간이 너무 빨라요 자 올라가 이렇게 일찍 넘어진 선수가 아니었군요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말이죠 자 붙어죽 시바사키가 그룹으로 기낭 찍어 아 이거 뭐야 그룹으로 기낭 찍어 아 이거 뭐 아 시바사키 시바사키 결국 선수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아 시바사키의 우승입니다 아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 네 우리가 세계를 흔들어놔 우리가 말만 하면 좀 들려 세계를 흔들어놔 후라이 후라이를 누구 줄 알아 지금 그러니까